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기분 좋은 시장입니다. 빨간불이 기분 좋은 오늘,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다음 전략 세워가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은 하루 종일 엔비디아 얘기입니다. 잘 나올 줄은 좀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잘 나올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대표님은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당연하죠. 그러셨나요?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우리가, 우리 건미정 앵커 집에도 이 엔비디아 제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컴퓨터 안에 대부분 다 있죠. 우리가 이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구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그래픽 카드를 쓴다든지, 또는 이제 AMD 거를 쓴다든지,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대신에 성능에 대한 차이는 좀 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만큼 현재 우리가 이 엔비디아가 얘기하고 있는 그 키워드가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와닿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AI에 대한 부분이겠죠. AI에 대한 부분이 확산될수록 우리가 이런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연산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픽 카드에 대한 부분 자체가 늘어난다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이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서 이 엔비디아가 불로 일으키는 것이 결국 펜리스에 대한 부분인데, 이 펜리스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엔비디아 나비 효과. 네, 엔비디아 나비 효과. 엔비디아 나비 효과 덕분인지 조금 전 코스닥이 900선을 넘기기도 했네요. 정말 기분 좋은 시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역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어떤 종목들이 강했고, 또 앞으로는 어떤 종목 지켜봐야 할까요? 일단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효과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SKNX나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 자체는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잠시 한번 같이 보신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서 나오는 이 펜리스에 대한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곤비정의 그 옆에 있는 펜리스에 대한 부분인데,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칩리스라는 것은 펜리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칩리스인 거고, 그러면 이 칩리스를 생산하는 업체가 바로 ARM, ARM 업체죠. 그 부분에서도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펜리스 기업인 엔비디아도 물량이 늘어난다면, 그 다음 단계인 이제 전공정과 파운드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보시면 펜리스와 파운드리 이어주는 회사가 디자인 하우스 기업인데, 이 디자인 하우스 기업도 오늘 강세를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전공정 장비들에 대한 발주 기대감이 늘어난다면, 결국에는 뒤에 나오는 이 후공정 업체들에 대한 부분에서도 재평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도 우리가 강세를 보이는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이 전공정 장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강세는, 결국 이 펜리스 업체로 대표되는 엔비디아에 대한 물량이 현재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생산에 대한 4배를 늘리겠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 뒤에 나오는 이런 전공정 장비 업체들과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강세를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엔비디아 관련주 하면 대표적인 게 한미반도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하락을 하더라고요. 네, 결국 이제 한미반도체에 대한 포지션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 한미반도체에 대한 포지션은 이 전공정의 일부 포함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후공정의 일부 뒤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까지 주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미 선반영이 이미 됐던 부분이 존재를 하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선반영이 될 수 있는데, 다만 단기적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일부 차익면이 나타난다라는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이 시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시장에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 이오테크닉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픽이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이오테크닉스가 8월 18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부분에서도 재평가는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써내는 모습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전공정 장비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적인 성과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가시죠. 4시에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가 공개가 되는데요. 오늘 AI주가 강세인데, 성능을 보고 주가가 좀 변동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기대감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네이버가 만약에 우리의 기대보다 못 미치는 성능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한국의 기술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 지금 현재 우리가 책 GPT만큼에 대한 대화형 GPT를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이버에서도 크게 선을 딱 걷는 부분 자체가, 우리는 검색형 AI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진행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색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맞춤형 검색이라든지, 좀 더 고급형 검색 쪽으로 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이버에 대한 주가 추위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은 네이버가 정고점에 대한 부분을 추라이를 하면서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왔던 이런 하이퍼클로바X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는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현재 이 네이버에 대한 주가 추위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같이 보신다면, 최근에 꾸준하게 바닷권력에 대한 움직임이 보여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여기서 추가적으로 실망을 해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주가에 대한 하락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올 달에 말씀드렸던 기업 이후에 지금 주가가 꾸준하게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충분히 장기적인 성장성을 좀 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시장에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검색형 AI에 대한 부분에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기업은 현재 월봉을 잠시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봉상을 보면 12,000원에 대한 저항구간이 존재하고, 현재는 125월선을 돌파하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시점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런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한 AI 능력 자체가 현재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고 있다. 그것이 바로 네이버에 대한 부분으로 재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변화 가능성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네이버에 대한 상승은 다른 여타의 AI 관련주들도 다시 한 번 더 동조화할 수 있는 흐름들이니까, 우리가 알려지는 AI 관련된 기업들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AI를 단순 테마로 보지 마시고, 지금 현재는 시대적 트렌드가 변하는 어느 정도의 주도주 성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이퍼클로바X가 우리 일상을 바꿀 수 있을지 기대가 또 되기도 하네요.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요, 설탕 관련 주입니다. 8월 초에 인도가 설탕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좀 크게 오르기도 했는데, 오늘 또다시 10월부터 인도에서 설탕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도가 되면서, 오늘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빠졌어요. 아마 주도주가 돌아오면서 이전만큼 강한 흐름은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까요? 이게 로이터 통신 발이다 보니까 좀 더 신뢰도가 올라가는 부분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사실 설탕 가격이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한 1% 정도 올랐고, 우리가 지금 보면 전월 대비해서 보면 4% 오히려 하락을 했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 약 32% 정도 상승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기간에 크게 급등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10월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진짜인가, 가짠가에 대한 부분에서 수급적 요인이 훨씬 더 많이 작용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대한제당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제당에 대한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바닷꽃역에서 지금 현재 일부 수급에 대한 부분을 조금 들어올리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CJ제일제당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주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올려내는 모습들인데, 최근에 음식료 가격에 대한 상승이라든지, 이런 설탕 가격에 대한 우려감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대영주 쪽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원픽이 있어서 소개되려고 합니다. 동양 EMP인데요. 화요일에도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해서 소개를 했는데, 기세를 쭉 이어갑니다. 주식을 볼 때 가장 무서운 것이, 유스 없이 오르는 종목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지금 현재 동양 EMP 같은 경우에 숨겨진 이슈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것이 방송에서 노출되지 않았던 것뿐이지, 저는 충전 관련된 이슈가 있다고 보고,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비만약, 비만치료제 관련주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갖고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쪽도 우리가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쉬어가는 부분이지만, 앞으로도 충분히 순환매에 대한 부분은 가능성이 있다 보고, 후반기에 임상 학회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점하는 느낌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현재 글로벌적인 부분에 이슈가 되는 것이 당뇨병 치료제가 비만약에 대한 상당 효과를 가진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는 과정들인데, 우선 비만약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을 진행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을 보면 최근에 한미약품이라는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 그런 발표를 했던 부분이었고, 꾸준하게 해왔던 기업들이 바이오플러스라든지 종군당, 올릭스, 라파스 같은 기업들이 있고요. 여기에 이 바이오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또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본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병 치료제 관련해서 우리가 펩트론이나 케어젠, 인벤티지 랩, 그리고 아이센스 같은 기업들이 또 당뇨병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고, 여기에서 또 아이센스가 우리 또 추천지였기도 합니다. 이 아이센스는 혈당 측정기를 또 생산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료의약품을 또 만들고 있는 업체들이 대정화금과 대봉 LS 같은 기업들이 또 최근에 도움 모습을 또 보이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원필 공개해 주시죠. 오늘 이 중에서도 이제 바이오플러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오플러스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비만약 치료제 관련한 기술 이전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지만, 사실 이제 본업 같은 경우에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 좀 더 가까운 회사입니다. 우리가 화장품을 쓸 때 많이 볼 수 있는 단어 중에 한 개가 히알루론산이라는 단어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수분에 좋은 성분이요? 네, 맞습니다. 그 히알루론산에 대한 부분을 원재료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 이 바이오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 보니 이런 바이오플러스에 대한 재평가가 현재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비만약 치료제에 대한 기술 이전 가능성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고, 이 기업이 하고 있는 것이 후보물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후보물질이라고 하면 우리가 임상, 일상에 대한 과정은 아니고요. 전임상 과정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기술 이전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임상, 일상과 전임상 과정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기대감이 좀 더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아온다면 상단에 있는 8,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49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원픽은 바이오플러스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